크로넛 안녕하세요 신혜입니다 오늘은 크로넛을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매콤하고 매콤하고 매콤하고의 매콤함이 좋습니다 너무 맛있어 매콤해서 여기에다니 더 맛있었어요 엄청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치즈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양념장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오징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추냉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